틱톡 아시죠? 아 네 틱톡 알죠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틱톡스타들을 한번 만나볼건데요 오늘 만나보도록 합시다 춤 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제스처가 되게 아이돌만큼 자연스러운데요? 뭘까요? 물음표시네? 되게 틱톡이 예쁜 사람들이 많아 그러네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엄청난 팔로워를 건네시는 분이니까 표정들이 다 아이가 잘해있어 그러니까 표정이 진짜 표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할까요? 근데 가끔 저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틱톡 감성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뭐지? 뭐지? 갑자기 점점 더 짧아지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? 뭘까요? 코에 피어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매력적인 코 피어싱 뭐죠? 이런 틱톡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한데? 오늘 몸매가 되게 좋으시네 제시카 벨킨 뭘까요? 이 분 약간 아이유아이의 그분 닮으셨는데 JYP 솔로 가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요청이 있어서 리액션을 하기는 했는데 뭘까요? 사실 초반에 그냥 춤추고 하는 건 와 진짜 약간 아이돌처럼 약간 좀 그런 표정도 자연스럽고 제스쳐 응 제스쳐도 잘하시고 약간 그래가지고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 중간에 당혹할수록 뭔가 뭐가 없어 당혹스러운 리액션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굿바이 굿바이